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가을 여행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좀 이른 나이에 떠나는 바람에 한국에 가을 풍광이 좋은 곳들 많이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미국에서라도 그러한 곳을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동부 쪽에서도 메인이라는 곳이 단풍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풍으로 아주 유명한 아카디아 그러한 국립공원에 제가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려는 지역의 단풍 지도고요. 밑에 있는 별표가 제가 가려는 곳인데 3주 전부터 이렇게 단풍의 변화를 지켜보았는데 마침 제가 가려고 하는 여행 시기에 이렇게 단풍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지역의 전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의 조감도라고 하잖아요. 새가 나는 눈으로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데 마침 저희의 두 마리 독수리가 날고 있더라고요. 보통 독수리도 아니고요. 미국의 상징인 두 마리의 볼드 이글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귀한 종류인데 볼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이고요. 이곳이 바다와 인접한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아주 많은 아름다운 곳인데 바다도 있지만 또 호수도 많은 그러한 곳이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물과 또 단풍진 숲이 잘 어울려서 참 아름다웠는데 제가 영상에 잘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낙엽지는 낙엽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침엽수 전나무 소나무 같은 침엽수도 많아서 푸른색의 곳곳에 이제 단풍이 스며든 그러한 형상인데 지역에 따라서 단풍이 이렇게 많이 드는 곳이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가서 제가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하였고요. 이렇게 어쨌든 위에서 내려다보는 또 물과 그리고 단풍이 있는 아름다운 장면 보고서 한참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3미터로 내려가서 숲속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 몇 가지 공유합니다. 중앙에 있는 곳이 자작나무라고 이제 제가 배우게 되었고요. 어디를 바라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가득한 곳이고요. 이러한 아름다운 숲도 단풍잎 하나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단풍잎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물면 이렇게 전체 아름다운 단풍나무 숲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런 단풍 하나의 그런 붉은 빛이 아름답게 하나 자기 역할을 담당하며 숲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연사진을 찍는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공적인 길이라든지 인공물이 있으면 좀 꺼리는 편인데 워낙 단풍이 예쁘니까 길도 예쁘더라고요. 옆에 좌우에 단풍진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서서 사람이 만든 저로서는 좀 추화할 수도 있는 그런 인공물조차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아름다운 것이 주변에 있으면 뭐든지 그 아름다움으로 덮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길로 지나가는 이 차 하나도 이렇게 단풍숲의 축복을 받아서 숲을 지나고 있고요. 가을비의 감성이 있는데 제가 갔던 그러한 때에도 이렇게 비가 내려서 가을비를 또 제가 보면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뭐 기분이 좋아서 좀 차가운 비일 수도 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이 단풍숲의 색깔들도 단풍잎에 든 그런 붉은 색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단풍 속에 있는 붉은색의 색소들이 여름에도 있거든요. 가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절에 다 있는데 단지 젊음을 상징하는 그런 푸른색의 엽록체들이 이제 가을이 되어 사라지다 보니까 이미 잠재되어 있던 붉은색이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저도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의 나이에 이미 점어들었는데 이러한 나이에 젊음이 조금은 사라진 그런 나이에 오히려 제 속에 내재된 이런 아름다운 붉은 빛이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 속에 사실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것을 속에 지니기가 어려운데 우리 제 속에 있는 아름다움의 것이 조금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런 붉은 피핏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저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저를 흘리신 그런 피의 축복이 제 죄를 짓고요. 저에게 또 천국 가는 소망 그런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저의 노년의 나이에 이런 예수님의 그런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희생을 아는 것과 그러한 삶을 새기며 사는 것이 제가 조금은 그런 인생의 붉은 빛을 내며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인생의 단풍입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숲속을 거닐다가 발견한 자작나무 길을 소개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됐는데 한국말로는 아마 백자작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숲속에 있는 조그만 길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제가 기분이 좋았고요. 저도 그리고 제가 여행을 이번에 혼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샷을 찢어가 보려고 이 길에서 사진도 찍고 시간이 남길래 제가 걸어가면서 제 스스로의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발견한 게 우연히 발견이 되었거든요. 제가 자작이란 나무가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가다가 우연히 운 좋게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던 인생길에서 또 저의 옛날 생각도 나는데 제가 예수님 만난 것도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않게 가다가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에게도 그런 자작나무 숲을 만나듯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연히 만난 것이 저게 아름다운 그런 길과 같았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사는 또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속길을 걷듯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길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호수가에서 찍은 장면인데 요르던 호수라고 한 6km쯤 되는 것 같아요. 호수 옆에 단풍도 있고 그러한 아름다운 호수 주변인데 제가 이 주변을 내려가서 한 3시간 정도 다 도는데 걸렸던 것 같습니다. 6km를 걷다 보니까 그 정도 걸렸는데 길들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요. 돌길도만 걸었을든 계속 걸으면서 예쁜 장면이었고요. 나무들이 물가에 있으니까 참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물가에 신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는데 물가에 신긴 나무들이 그런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도 예쁘지만 그런 생명을 주는 물에 그런 생명수를 받아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생명수 대신 또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러한 또 나무들처럼 또 아름다운 색을 띠며 또 열매도 맺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호수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단풍들을 보면 좋은 시간 가졌고요. 곳곳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또 고마운 다리들이 있는데 이게 또 단풍 사이에서 보는 조그만 나무 다리가 예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다리 보면서 저도 지나가 보았고 그래서 저도 그 위에 올라가서 영상도 이렇게 하나 찍어 보았고요. 가을이 또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열매 맺는 그런 수확의 계절이기도 않습니까? 저도 인생의 가을에 혹은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인데 이러한 계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 인생 가운데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제 스스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는 그런 풍성한 열매 그러한 것 맺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서 영상 하나 찍은 것 올려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낮에 이제 밝은 빛이 비추는 그러한 곳에서 예쁜 단풍들을 보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남길래 깊은 숲속으로 한번 하이킹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갔더니 빛은 좀 들어오지 않는 그림자가 진 지역인데 이렇게 좀 습기가 있고요. 차가운 기분이었는데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 숲속에 이끼들이 이렇게 많고요. 어디를 봐도 이렇게 이끼로 가득 덮여있는 그런 돌길들 지나가면서 올라가면서 제가 좀 가는 길이 험면서 약간 고생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이더라고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이렇게 디안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곳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밝고 그런 붉은색이 아름다운 그런 젊음과 그런 화려한 것도 있지만 인생의 디안길과 같은 그런 조금은 그늘진 곳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색의 이끼들이 끼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아름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을 여행 영상 다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다른 영상들도 있는데 다음에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준 것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